10명 중 6명이나 올여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4차 현금지원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막판에 포함될 조짐을 보여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 77명이나 촉구한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포함한 4차 현금 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카멜라 헤리스프 동룡의 주도로 막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멜라 헤리스프 동룡은 현재 민주당 상원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척슈머 상원대표, 딕터빈 원내총무,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총회 부의장 등과 자주 만나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대해 막후 조율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헤리스프 동룡이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 막후 조율에서는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 중에서 어떤 조치들을 우선 포함시키고 둘로 나눌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 표결할지 등을 막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후 조율에서 딕터빈 원내총무는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 4년간의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은 메디케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하는 유니버설 프리스쿨과 자녀보육인 어퍼더블 차일드케어를 우선시했고 팀케인 상원의원은 대학생 무상보조인 펠그란트 확대 직업 교육 확충에 주력한 것으로 더 희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대다수가 4차 현금 지원은 물론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앞장서 촉구해온 인물들이어서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에 추가 현금 지원이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카멜라 헤리스프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민들에게 매달 현금 지원금을 연속 지급하자는 방안을 앞장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헤리스프 대통령에게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 소환을 보낸 민주당 상원의원 21명에는 딕 더빈 원내총무,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채무위원장, 셔러드 브라운 금융위원장 등 위원장급 6명, 진보파인 에리스프 월은 중도파인 데비스테보노 상원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 메모리알데이 때까지 공화당에 동참이 없으면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기울면서 6월부터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거나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최소한 한 차례 4차 또는 5차도 약속하는 추가 현금 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사입니다. 다음 강사입니다.